야, 변호사 나부랭이가 형님이 오냐고냐 해주시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, 응? 눈에 뵈는 거 많은데요. 뭐 슬프게 회장님 등에 칼 꽂으려고 하는 거. 최변! 말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아무리 이래도 우리가 모시는 분이잖아. 한승익이니야말로 그러면 안 되지. 아니, 회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믿어주셨는데! 내가, 내가 뭐, 어? 아니, 아니 사람 이렇게, 이렇게 모함해도 되는 거예요? 정말! 모함 같은 소리한다. 세상 알만큼 아는 인간이 들신을 그리하면 안 되지! 돈 좀 만지고 힘 좀 얻으니까 내가 졸로 보여? 노님 나 아니었으면은 지금까지 남동부지검에서 서부장 밑에서 딱가리하고 있을 거야! 딱가리? 그래!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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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라고! 너 선배한테 말 그렇게 막 돈해, 어? 회장님! 저, 최변호, 최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. 어? 저는, 저는 정말!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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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은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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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으, 아악! 아 carro, 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